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웬만해서 뭘 포기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끝까지 버팁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산 증인이십니다. 저는 쉽게 잘 무너지고 겁도 많고 많은 것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저한테 있었길래 저는 웬만해서 무언가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 사명을 깨달았어요. 이게 조금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입니다. 사명, 그러면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사명감이 채득화돼서 가슴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완전 삶을 바꾸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 그랬죠?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이런 거를 생각보다 깊게 고민해 보지 않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책을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소설입니다. 제목은 초콜릿 하트 드래곤입니다. 스테파니 버지스 작가님이 쓰셨고요. 이게 대박이에요. 이 책은 진짜 김지연 작가님이자 전문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번역이 정말 끝장나게 잘 된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김지연 번역가님은 번역가님이자 문학상을 받으신 작가님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고작가님한테 번역이 쩌는데? 미쳤는데? 그 얘기를 몇 번 하고 저희 피디들한테 이건 번역이 쩔어. 너네도 여기서 문장을 많이 배워야 돼.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번역이 진짜 아트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사실 사명에 관한 책이에요. 여기 이제 어벤츄린이라는 이제 여기 여기 이제 그림에 보면 용이 있고 소녀가 있죠? 용이 나옵니다. 어벤츄린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어벤츄린이.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사건 때문에 제가 이제 스포는 하지 않을게요.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어벤츄린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어린 소녀가 되면서 자기의 사명을 찾아가는 이야기인데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은 거를 느낌을 표현하면은 간만에 책을 빨려 들어가듯이 읽었습니다. 아주 빨려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어떤 책은 막 노력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서 그게 힘들어요.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렇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책은 정말 빨려 들어가듯이 읽었습니다. 이 책은 진짜 저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게 직접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이 책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분량이 한 삼백 몇 쪽인데 진짜 제가 이거 마음먹고 읽으면 몇 시간만 읽었을 거예요. 너무 몰입이 잘 돼갖고 너무 몰입이 잘 돼갖고 저는 아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너무 좋아갖고 그 문장을 너무 배우고 싶고 그냥 체화하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제가 소설책을 이렇게 많이 접어가면서 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에서 이 책은 이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초콜릿 하트 드래곤이니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추론하실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어? 초콜릿 얘기가 나오는가 보구나. 이제 용이 나오는가 보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용이 어벤츄리 난 용이 소녀가 되면서 인간 사회에서 자기의 이제 사명을 찾는 이야기고 심지어 반전도 있고 긴박감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로만 하면은 이제 뻥 같으니까 제가 정말로 여기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문구들이 많냐면 뭐 여러분은 그렇게 안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서 감명받은 문구 몇 개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거는 되게 깊게 접어놨는데 한 다섯 개만 읽어드리면은 아무 힘도 없는데 목구멍으로 불길을 뿜어내서 이 도시를 통째로 불태우고 싶었다. 잃어버린 발톱으로 이 세상을 발기발기 찢어버리고 싶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불길을 뿜어서 이 도시를 불태워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때요? 근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불길을 내뿜을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세상을 이렇게 갈기갈기 발톱으로 찢어버리고 싶은데 어때요? 손톱이 없어요. 발톱이 없어요. 무기력한 거예요. 이 무기력을 표현하는데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이 어벤츄르니 상황이 여러분이 뭔지 아시면서 이 무기력의 표현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할 수 있거나 여러분이 아시게 됩니다 제가 또 한 구절 읽어드리면 이것도 쩝니다 아침마다 나는 그런 생각들에 쫓겨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내 감정들을 전부 마음속에 몰아넣고는 뚜껑을 닫아버렸다 불 위에 올린 냄비에 수증기가 조금도 새어나오지도 못하도록 뚜껑을 꽉 내리닿듯이 미쳤어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다 닫아버렸는데 어때요? 완전히 깍 닫았는데 여러분 수증기 이렇게 주전자 이렇게 뿌 뿌 할 때 뚜껑이 조금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수증기 삐져나오려고 그런 것도 못 나올 정도로 꽉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벤츄르니 힘든 상황에 있을 때의 얘기거든요 그 감정표현이 기가 막혀서 완전 진짜 몰입이 깊게 됩니다 제가 그냥 빈말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책 부분을 진짜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거기 커뮤니티에도 올린 글인데 이것도 상황이 있어요 어벤츄리니 듣는 상황인데 다시 실패하지 않으려고 영원히 안전한 곳에 숨어만 있을래 아니면 이미 쉬어버린 내 삶의 한 부분을 내다 버리고 새 반죽을 만들어서 그걸로 최대한 훌륭한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 사력을 다해 싸워볼래 그냥 멋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핵심 문글에서 여러분이랑 마지막에 나눠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멋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이 나와요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절박한 상황 제가 조금이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스포가 될까봐 이제 모두가 죽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다들 밖으로 나와서 자신들이 사는 도시를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며 삶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음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일 터였다 그냥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우왕장 할 게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1초라도 더 즐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여기서 이제 이거는 진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 좋으신 세 부분을 세 가지의 이제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저는 이거는 부모님은 모두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태 내가 내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았던 게요 나는 늘 내가 사명을 찾기만을 바랐단다 이제 겨우 그 바람을 이루어졌는데 내게서 그 사명을 빼앗는 잔인한 짓을 내가 왜 하겠니 어벤츄린이 사명을 찾은 것을 엄마가 알았을 때 엄마가 어벤츄린에게 해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 얘기가 나오려면 스토리가 쭉 와서 눈물이 핑 도는 장면입니다 앞에 얘기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여러분이 꼭 직접 읽어야 되는 얘기기 때문에 여러분 이 책은 세 부류의 사람 읽으면 좋아요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 이거는 여러분 진짜 재밌는 소설이에요 제가 아마존 후기를 이 상단 베스트 댓글로 붙여드릴게요 그 영어가 어렵지 않거든요 이게 5점 만점에 4점 8점을 받은 최고 평가에 받은 책입니다 여러분이 거기에 진짜 후기를 읽어보세요 이게 성장소설이라고 했는데 전혀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사춘기에서 제대로 청소년기를 겪지 못하고 어른이 되지 못한 6춘기, 7춘기, 8춘기, 9춘기를 겪고 있는 어른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어른들이 다 읽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문장을 읽으면서 왜 어른들이 다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재밌는 소설을 읽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진짜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은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소설이 너무 재밌고 저는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아직은 제가 영어로 한 번 더 읽으면서 이 책은 너무 좋아서 영어로도 읽을 거예요 영어로 한 번 더 읽으면서 완전 마스터하면서 저는 책 없이 구현동화로 채아한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완전 이 책을 마스터하고 채아한테 앞으로 차 타고 가면서는 무조건 이 초콜릿 하트 드래곤을 구현동화로 얘기해줄 거예요 진짜 저는 이거를 샬로스 웹 읽었을 때 그 감동의 크기를 똑같은 걸 느꼈고 샬로스 웹은 정말 이렇게 슬픔 감동이 쫙함이 밀려왔다면 이거는 가슴 벅참이 밀려왔습니다 왜? 사명감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의 사명감에서 깨닫고 싶은 분들 진짜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 분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온전하게 깨닫고 싶은 분들은 진짜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지 한 문장 딱 읽어드릴게요 나는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나은 존재가 되었다 나는 바로 나다 여러분 진짜 살면서 그런 생각 맨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자 그런 말을 들으면은 맞아 비교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야 어제 나보다 나은 자신이 되면은 나는 훌륭한 거야 그런 말 누구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보셨나요? 그게 인생의 정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나와요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었다 최고의 내가 되었다 저는 이게 너무 동기가 됐어요 이렇게 싱크로나이즈가 돼갖고 너무 진짜 몰입이 돼갖고 저는 38세 신영준은 그 어느 때 신영준보다 더 나은 신영준이거든요 저는 수학적으로 봤을 때 학구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남편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이 있을 거예요 지능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해낸 일로 봤을 때 저보다 나은 사람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제 신영준 보다는 나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저는 사명감이 가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벤츄린 엄마가 말하잖아요 사명감을 뺏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잔인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그 사람이 인생의 전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 그래서 저보고 사람들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저는 바뀐 게 맞죠 왜? 저는 이런 사명을 가져본 적이 없다니까요 인생에서 제 인생에 사명감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초콜릿 하트 드래곤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재밌는 소설 읽고 싶은 분들은 너무 재밌어요 진짜 안 재밌으면 저한테 따지러 오세요 그 다음에 진짜 명문이 많아요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명문이 더 많아요 제가 이렇게 제가 나중에 저도 글발 올리려고 써먹으려고 이렇게 접어놓은 게 이렇게 많다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은 반드시 필독 썹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 사명은 뭔가 내 소명은 뭔가 일단 부모님은 다 사명이 있으세요 뭐죠? 부모로서의 사명 그래서 그 부모로서의 사명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고 충분히 훌륭하고 충분히 몰입된 인생이다라는 거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인생에서 가장 행복보다 더 높은 단계의 감정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를 꼭 깨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은 저도 부모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 내 자아를 찾고 싶은 분들 나는 나였다 그런 분들에게 그냥 어떤 사회과학이 아니라 간만에 스토리텔링으로서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으로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 나왔고 진짜 이 김지연 작가님이자 번역가님이 너무 번역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 번역을 부탁드릴 것 같아요 너무 잘 나왔으니까 진짜 여러분 꼭 다 읽어보시고 저는 이제 최고는 진짜 이거 읽고 다른 분들한테도 얘기해드렸으면 좋겠고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이 읽고 아직 아이가 어리면은 이야기를 해주고 아직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드래곤이라는 말을 고작가님이 이 얘기 이제 책 소개할 때 하실 거예요 나는 드래곤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드래곤은 엄청 상징적 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여기서 판타지에 나오는 그런 드래곤이 아니에요 그 정답은 여러분이 읽고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드래곤은 엄청 상징적 음입니다 나는 드래곤이다 이 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드래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되면은 이 책을 갖고 신박사TV 빡독X를 한번 이미 읽은 분들이랑은 재독을 하면서 이건 저는 재독을 또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문장을 놓친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어떤 행사를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아니면은 뭐 여기서 제가 저희가 지금 새로 나온 프레젠톡이랑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명문 뽑아서 어느 문장이 좋았나 왜 그 문장에서 느낌을 좋은 느낌을 받으셨나 이거는 뭐 굳이 빡독X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랑 같이 행사를 해도 좋을 것 같고 이 책은 읽으면은 나눌 게 너무 많고 가슴 벅차오르는 게 아주 최고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마존 서평도 보시고 서점에 가서 이렇게 훑어보세요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도 드래곤이 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만의 사명 소명 반드시 찾기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박사TV에서 제가 여러분이 사명과 소명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끈질기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왜요? 그게 제 사명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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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